간다 간다 시험 간다 그냥 막걸리에다가 진 사람이 진에 나오는 방에서 자요. 그럴 거야. 와 근데 오빠 여기서 진짜 사람이 잘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야. 근데 누가 질지? 내게는 뭘로 해요? 일정 시간에 별 목표 달성이나 미달성 시 많이 받은 방이 승리로 하고 진분이 이상한 나라에서 자는 걸로 합시다. 여기 쓰레기장 아니야? 지금 시작인가요? 시작했잖아. 아 조치님 4개 고맙습니다. 와 니가 이기면 504개. 505개. 와 우리 사완이 오빠가 500개 나이스. 우리 라인아님께서 112개 이마서 나이스. 우리 라인아님께서 112개 이마서 나이스. 아 내가 이겼나 봐. 야 1000개 넘었다. 1000개 넘었다. 내가 이겼나 봐. 내가 이겼나 봐. 야 나 여기서 어떻게 자. 아니 강제에 청개빵이라고 돼 있었는데. 야 나 여기서 어떻게 자. 너 하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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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냐고. 왜 이렇게 되려면 너. 여기서 어떻게 자. 동물 공부 한번. 아 여기서 자야 되잖아. 아 내가 이겨나 봐. 잠깐만 이제 안 돼. 야민 쌤을 차 안에서 재어보자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조선 체험 봤는데 차에서 자는 게 어딨어. 아요 그런 걸 잠깐만요. 운전 금방 가니까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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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뭐야? 오! 오! 뭐야? 대물 걸렸냐? 내일 아침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장방에 과속 박진하기 저거 미쳤네 저거. 죽여버릴까요 저거? 지금 가방 들고 도망... 죽여버릴까 저거? 진짜? 어? 야! 죽여버린다 진짜.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도주 벌칙 멍성마리로 다시 한 번 가게를 시키자.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낙인을 하나 찍어버릴까요? 노예? 이마빵에다가 그냥 어? 으악! 으악! 대배! 야! 하하하하하하 입을 얼마나 크게 벌려는지 보이냐? 입을 이렇게 크게 벌렸어요. 야야야! 이빨자고! 이빨자고! 이빨자고 ㅋㅋㅋㅋ 흐하하하 창수요 애가장 짬뽕 짬뽕지처럼 C세트 있잖아요. 어 C세트 네 네 C세트로 주세요 C세트잖아요? 네 아니! 그럼 노나 먹어요! 네 이 탐구 주세요 이 먹방을 해보면 감상을 말해요 감상 아 이거 진짜 칼칼하네 대박이다 센스 또 온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이거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되죠? 또 온다고 그러는데 그만해 진짜